이렇게 하나 저렇게 하나 필수의료는 붕괴하는 겁니다. 수술해 줄 의사는 이제 없어지는 거죠. 아무리 지금 노력하더라도 특별한 노력이 없으면 이거는 그냥 정해진 그냥 결론인 겁니다. 여기 보시면 숫가가 가장 낮은 겁니다. 한국의료의 민낯선 강력한 가격통제정책이죠. 얼마 동안은 갈 수가 있는데 오랫동안 지속되기는 어렵습니다. 모든 가격정책은 오래 지속되기가 힘들고 그래도 그동안 잘 돌아갔습니다. 이 정의철 진주제1병원장이 하시는 말씀 부친으로부터 병원을 물려받았고 본인도 필수의료가를 했고 병원은 항상 붕비지만 18년 사이에 어마어마하게 빚이 늘어난 겁니다. 돈을 벌기가 어려운 구조인 겁니다. 비급여가 여러분들 드문 그런 진료과목은 병상수가 260개고 지역에서 굉장히 중요한 진주제1병원입니다. 여기에 핵심이 다 들어있습니까? 필수의료 숫가를 올리지 않고는 방법이 없습니다. MZ세대 의사들은 필수의료를 무서워서 못하겠다고 합니다. 사고 나면 환자 생명이 잘못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돈은 안 됩니다. 우리 병원에서 간담도 수술을 4명이 10시간 하는데 끈당 숫가는 400만원이 안 됩니다. 이걸 누가 하겠습니까? 2006년도에 부친이 병원을 물려둘 당시 병원빚이 없었습니다. 지금은 어마어마한 빛이 있습니다. 그런데 필수의료를 지키는 것이 부친이 필수의료를 지키는데 지역중행병원 역할이 중요하다는 걸 늘 강조하시기 때문에 그런 생각을 가진 사람들이 모여 병원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박리다메로 많은 환자를 보면서 버티고 있지만 앞으로 숫가가 오르지 않으면 우리 병원도 곧 한계가 됩니다. 낮은 숫가, 박리다메, 많은 질, 환자 그렇게 해서 유지가 되어 온 거죠. 그런데 숫가 자체가 워낙 낮기 때문에 이게 착실하게 이런 병원을 운영하더라도 적자투성이가 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저는 경제학자 눈으로 한국의 의료제도는 오해하 내빈 겉으로는 화려하게 보인이지만 철두철미하게 가격 통제를 통해 가지고 무너지는 무너질 수밖에 없는 체제로 보이는 거죠. 역사적으로 모든 종류의 가격 통제는 결국 마지막에는 붕괴입니다. 한국도 예외가 될 수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의료인들이 보는 거하고 일반인들이 보는 거하고 에카노미스트로 보는 거하고는 좀 시각이 다르죠. 가격 통제 이렇게 강력한 가격 통제는 결국 몰락할 수밖에 없고 필수과를 붕괴시킬 수밖에 없는 겁니다. 앞에 보셨다시피 이 여러분들 50년 의료기하고 인연을 맺은 분이 정확하게 지적하지 않습니까 이미 대한민국 필수의료가 다 무너졌기 때문에 마지막까지 살아남았던 언급의료가 무너진 겁니다. 왜 무너졌냐 낮은 숫가하고 소송 부담인 거죠. 박민수의 칼따라가 여러분들 낮은 숫가는 계속 모두 재미를 봤던 겁니다. 그러나 밑은 다 죽어버린 겁니다. 죽은 것을 애써 외면하고 더 여러분들 싸게 먹으려고 하다 이번 일이 터져버린 겁니다. 박민수 같은 여러분들 보건복지부 관리들이 완전히 공짜로 먹으려고 한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시장에서 다 나가버린 겁니다. 그런 치대기가 굉장히 어려운 일인 겁니다. 이렇게 여러분들 지금 돌아간 거죠. 여러분들 한번 보시죠. 여기 보시면 조병욱 미래의료포럼의 상임위원 현직 의사입니다. 소아청소년과 의사분이 중형병원에 근무하신 전문의를 따고 나오더라도 페이닥터 병원에 고용될 기회가 굉장히 낮은 겁니다. 그래서 개업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개원을 하고 실패 가지고는 어려움을 겪는 분이 많은 겁니다. 봉지기 자리가 없는 겁니다. 여러분 그러면 여러분들 보시죠. 봉지기 자리가 왜 없습니까? 병원들이 어려운 겁니다. 숫가가 낮기 때문에 병원이 어려워요. 병원이 어려웠기 때문에 의사를 많이 고용을 못하는 겁니다. 최소한의 의사들만 고용하는 겁니다. 그런데 한 해 3천명이 쏟아져 나오는 겁니다. 그걸 어떻게 여러분 사회가 감당할 겁니까? 봉지기 자리가 없는 겁니다. 여러분 이 자실을 보시기 바랍니다. 병원당 고용된 의사 수가 세계적으로 가장 적은 나라입니다. 병원당 고용된 의사 수가. 의사 수가 16명으로 에스토니아 109명, 체코슬리아 1004명, 독일 69명, 아일랜드 126명, 이스라엘 239명입니다. 병원에서 의사를 고용을 못하는 겁니다. 숫가가 낮으니까 인건비를 부담할 수 없는 겁니다. 대한민국 의로는 외하 내빈입니다. 이걸 다 덮어왔던 겁니다. 언젠간 터질 수밖에 없고 언젠간 망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보건복지부 관리들이 다 그러면 땜방질을 한 겁니다. 병원당 고용된 의사 술로이들 한번 봐라 이야기죠. 3천명이 쏟아져 나오더라도 직업을 구할 수 없는 겁니다. 직업을 구할 수 없는 상황이 된 겁니다. 그래서 보시게 되면 그런데 병원은 또 어마어마하게 많아요. 한국의 여러분들 병상수 이미 투자된 병상수에서 세계 최고입니다. 과투자를 해놓은 겁니다. 병원이 100만명당 어마어마하게 많은 겁니다. 그만큼 한국 사람들이 뭐죠? 의료 서비스를 많이 하는 겁니다. 병원을 많이 찾는 거죠. 병원을 가더라도 자기 부담이 별로 없으니까 도덕적 회의가 많이 발생하는 겁니다. 그래서 뭐 가가 도수치료도 받고 벨딩설 다 하는 겁니다. 인구 100만명당 병원수가 어마어마하게 많은 겁니다. 이렇게 병원수가 많아도 봉지기 이름 자리는 구하기가 엄청나게 드문 겁니다. 병원당 고용된 의사 수가 굉장히 작은 겁니다. 인구 1천명당 병상수는 거의 세계 톱 수준입니다. 과투자가 되어 있다는 겁니다. 병원수도 많고 인구 100만명당 병원수도 많고 병상수도 세계 톱 수준입니다. 이 병상수가 많은 것은 한국의 빅파이버 큰 병원들이 숫가가 낮으니까 병상수를 늘려가지고 여러분들 경영을 보전을 해왔던 겁니다. 여러분 이렇게 인구 1천명당 병상수가 왜 많으냐 한국을 대표하는 빅파이버 병원들이 숫가가 낮으니까 병상수 빼드 수를 늘려가지고 입원 환자 수를 계속 늘려온 겁니다. 그래서 이러면 과잉투자가 됐는데 그것도 부족해가지고 수도권 인근에 서울하고 수도권에 6천 병상을 새로 지은 겁니다. 6천 6백 병상을 완전히 다들 정신이 나간 겁니다. 자원 배분의 효율성을 극대화한다는 측면에서 보게 되면 진짜 낙제점들인 겁니다. 이렇게 병원들을 운영을 해온 겁니다. 이렇게 나라 정책을 이런 것을 박민수라는 사람이 다 주관했을 거라 지난 한 20 30년 정도 병원당 고용의사 수가 이렇게 적으니까 3천명이 나오면 갈 데가 없는 겁니다. 갈 데가 여기 보시면 병원 대부분은 중소규모로 최소한의 인원만 고용합니다. 최의사를 받아들일 가능성이 굉장히 낮은 겁니다. 그래서 나는 이번 조치를 하면서 윤 대통령이 공부를 전혀 안 하셨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밑에 사람들은 다 자기 얘기에 따라 움직였을 것이고 실업자가 양산이 되는 겁니다. 여기 보시게 되면 우리나라에는 병원은 많지만 고용되어 있는 의사는 적습니다. 물론 빅파이브 병원 같은 상급종합병원 경우는 고용된 의사가 많습니다. 왜 의사를 고용 못하냐 인건비를 감당하지 못하기 때문에 고용을 못하자고 있습니다. 의사가 부족한 것이 아니고 수가가 낮기 때문에 병원도 여러분들 고용을 할 수가 없는 겁니다. 여기 보시면 그럼 빅파이브 병원은 어떻게 해서 이러면 살아남았냐 의사도 늘리고 병상도 늘리고 그렇게 규모를 확대해 가지고 방리담으로 살아남은 겁니다. 그래서 대한민국 병상수가 세계 톱 수준입니다. 빅파이브가 여러분들 규모를 키워가기 때문에 다른 병원들의 수요를 빼앗아 가지고 다른 의료기관들이 쪼그라드는 그런 상태인데 그렇다고 애가 빅파이브가 돈을 남기지가 않습니다. 병원이 이러면 운영이 되면 돈을 남겨야 되지 않습니까. 돈을 남겨야 의사들한께도 좀 괜찮게 대우를 하고 간호사분들도 괜찮게 대우를 할 거 아닙니까. 그 큰 여러분 카돌릭 병원이라든지 서울대병원이 병원을 돌려와 돈을 못 남깁니다. 여러분 이게 이런 병원 수지입니다. 카돌릭 병원이 여러분들 그 큰 병원이 의료행위를 통해 여러분들을 거둔 이익이 134억 적자입니다. 2021년도에. 2022년도에 382억 적자입니다. 삼성서울병원 같은 그 큰 여러분들 자본을 투입해 가지고 2021년도에 의료 분야 이익이 123억 적자 2022년 83억 적자입니다. 이 자료 보면서 여러분 가운데 아니 병원이 돈을 남기면 어떻게 합니까. 이렇게 생각하셔도 계시겠지만 병원에 투자나 그 돈을 딴 데 투자했으면 어마어마하게 돈을 벌었을 거 아닙니까. 서울대병원이 그 큰 병원이 여러분들 가동이 돼 가지고 64억 적자입니다. 2022년 53억 적자 뭘 이야기하냐. 비교적 상황이 좋은 대한민국 빅5병원도 의료수가가 낮기 때문에 만성적자라는 겁니다. 그래서 대한민국 의료시스템은 이 상태대로 유지될 수가 없습니다. 유지될 수가 없고 망하는 것밖에 안 남은 겁니다. 보건복지부 관리들은 2년 동안 여러분 이 직장이 있다 다음 자리로 옮기면 되기 때문에 다 땜방시를 한 겁니다. 나라야 골로 가든 망하든 본인들은 관계없는 거죠. 봉급 따박따박 나오니까 이런 상태에서 여러분 이번에 문제가 터진 겁니다. 병원이 돈을 못 남긴 겁니다. 그러니 구조적으로 잘못된 겁니다. 왜 의료수가가 낮으니까 원가 보정률이 60에 70% 정도니까 그냥 자원봉사하는 겁니다. 그 카돌릭 병원에 그 엄청난 자본 투자를 해가지고 134억이 적자니까 여기 보시면 아무리 의사를 많이 고용해 매출을 늘려도 수익이 나지 않는 현재의 건강보험체계 수치에는 악순환이 계속될 수밖에 없습니다. 의과대학 정원을 늘려 의사 공급이 늘어나서 인건비가 어느덤 줄어들고 의사의 고용이 원활해지더라도 숙가체계에서는 방법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런 박민수가 고안한 게 뭡니까 박민수 보건복지부 차관이 대통령을 어떻게 설득했는지 모르겠는데 결국 여러분 무슨 수를 생각합니까 의사 가격을 줄여야겠다 그렇게 본 거 아닙니까 간단하게 이야기하면 이번에 의사 가격을 더 후려치기 출연 정책을 펴가지고 전공의들이 다 나가버린 겁니다. 여러분 이번에 딴 게 아니고 지금도 어려운데 그냥 의사 가격을 똥값으로 만들려고 이런 박민수가 대통령을 설득한 겁니다. 뭐 지방의료활성아님 필수의료활성아님 그건 다 뭐죠 그냥 앞에 내세운 거고 여기 나오지 않습니까 의대 정원을 늘려 의사 공급이 늘어나서 인건비가 어느덤 줄어들고 이게 이번 조치의 핵심인 겁니다. 그게 다 나가버린 겁니다. 다 나가서 뭡니까 아이 수술 못하겠다 에 너희들이 죽든 살든 그건 너희들 알아서 해라 에. 지금부터 언급실에 사람이 쌓여가던 그거는 윤석열이가 알아서 해라 이렇게 된 겁니다. 박민수가 알아서 해라 박민수가 흰 가운 입고 나가서 빨아서 해라 이렇게 된 겁니다. 아직도 여러분들 다시 한 번 이렇게 하실 분도 계시겠지만 오늘 제 이야기는 윤정부에 대한 호불호나 이런 건 전혀 없습니다. 저는 뭐 이미 그런 것은 다 달관한 상태고 저는 뭐 그냥 그런 건 전혀 관심도 없고 윤 대통령이나 호불호도 전혀 없고 그냥 바라는 것은 윤 대통령이 걸어서 인기 맞추고 잘 나가시길 바라는 거죠. 그러나 사퇴는 정확하게 여러분들 시시비비를 가리는 겁니다. 그냥 공짜로 먹으려고 한 겁니다. 박민수는 자기만 알고 있고 바보 머저리들은 모를 거라고 본 겁니다. 그런데 mz세대의 전공의들하고 의대생들이 다 알아버린 겁니다. 공짜로 먹으려고 하네 그래 그러면 안 할게 너희들 이렇게 잘해라 이렇게 해서 나가버린 겁니다. 그런데 9월 달에 돌아올 거다 그래서 답이 없는 나라입니다. 답이 없는 나라입니다. 나라 일하는 사람들이 이런 식견을 보게 되면 진짜 답이 없습니다. 지금 이 정도 사태가 됐는데 9월 달에 의과대학 정원연 수시접수 마치면 항보가 다 돌아올 거다. 수준이 그 정도인 겁니다. 여기 보시면 정당한 대가를 달라고 그렇게 해야 되지 않느냐. 숙가 협상에서 물가 상승률과 최저임금 상승률에 전혀 미치지 못한 1에서 2% 인상률의 도장을 찍었던 그런 군력을 그만두고 병원협회는 다 밥이니까 보건복지부 지금 병원은 더 이상 쥐어 짜도 접 한 방울 나오지 못할 만큼 피폐해져 있고 의대 정원을 늘려서 노예 몇 명을 더 늘린다 하더라도 접이 더 이상 나오지 않습니다. 이 글이 의과대학 정원을 늘리기 전에 1월 달에 그립니다. 노예를 늘려달라고 할 것이 아니라 옥토와 그름을 달라고 요구해야 될 때다. 지금 의사 인력 시장에는 양질의 봉직자리를 찾는 전문의들이 많다. 참 제가 걱정하는 겁니다. 나라의 여러분들 사람 숫자는 줄어드는데 매년 의사가 5천 명이 늘어나게 되면 도대체 그 사람들이 십몇 년간 훈련을 받아가지고 2040년 정도인데 그때는 그냥 인구 감소가 눈에 띌 정도인데 그걸 어떻게 안 하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오늘 이 방송 보시는 젊은 어머니들 계시면 아이들 의과대학 보낼 생각이면 한 번도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5천 명 갈 자리가 없는 겁니다. 세상은 넓고 할 일이 많은데 꼭 의사가 돼야 되냐 이야기죠. 저는 굉장히 암담하게 보는 겁니다. 왜냐하면 지금 이걸 보게 되면 한국의 성장률이 계속 떨어지고 있기 때문에 국민들 지갑에서 의료비 지출을 더 늘리기가 그렇게 쉽지가 않습니다. 그런데 의사 수를 늘리겠다. 그 이야기는 다르게 이야기는 뭡니까 숫가를 더 낮춰갈 수밖에 없는 겁니다. 숫가를 직접 못 낮추니까 포괄숫가제 묶음숫가제 그렇게 해서 뭡니까 퉁 쳐가지고 수술비용은 지불하는데 수술 필요하는 부대비용은 알아서 처리해라 이런 식으로 전문의 카돌릭대학교 한 교수님이 그런 토론회에 나오셔가지고 아니 수술하는데 수술비용은 지불하는데 수술대 여러분 입는 가운은 그냥 자기 돈을 하고 쏨도 자기 돈을 하고 그거는 다 수술비에 다 포함된 거다 이렇게 된 겁니다. 이런데 초등학생들부터 이런 공부시켜 가지고 그 돈 있으면 눈 딱 감고 미국에 spi나 qqq 같은 이런 etf 이런 투자해 가지고 다음에 아이들한테 돈 물려주기 났습니다. 그 정도 과외비 드릴 생각 같아요. 한국의 의로 미래 없습니다. 한국의 의로 미래가 없다고요. 젊은 어머니들 정신 차리기 바랍니다. 한국 의뢰에 미래가 안 보입니다. 왜 미래가 안 보이냐 내수산업이지 않습니까 돈이 어디서 나오면 국민들의 지갑에서 나오는 겁니다. 국민들의 지갑이 여러분들 두둑해질 가능성이 거의 없는 나라입니다. 이 나라는 지금. 그런 상태에서 여러분들 의사 수를 늘리는데 그런데 의대를 가겠다 대책이 안 보이는 겁니다. 의료 수가가 낮아질 수밖에 없는데 어떻게 여러분들 살겠습니까 그냥 미래가 보이지 않으면 이 간단한 수식을 통해 가지고 자식들 미래가 그래도 뭡니까 그냥 의사들은 잘 산다 카더라 뭘 따져봐야 되죠. 의사들이 뭡니까 앞으로 어려워질 수밖에 없죠. 지금 재연대 60대 분들은 이제 좀 더 하고 은퇴가 되니까 그냥 뭐 더 좋은 나라에 났으면 좋았겠지만 어떻게 하겠냐 그런 생각이 들 겁니다. 그런데 지금 뭡니까 2040년 정도에 세상에 나오는 사람한테 이런 상황인데 어떻게 의과대학을 보내겠다 이런 과외비를 때려 그냥 퍼붓냐 이야기예요. 여기 보시면 한국의 의료가 어떻게 무너졌는지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 보면 제가 기쁜 것이 계속의 글을 쓰고 여러분들 분석을 하고 이렇게 해왔으니까 완전히 저 분야와 다른 문외 아닌 분야의 정보들을 모으고 되면 그림이 다 그려질 수 있는 겁니다. 그걸 여러분과 함께 공유하게 돼서 정말 제가 기쁘게 생각합니다. 의료보험제도가 1989년에서 전면 확대되기 시작했지 않습니까 여기 보시면 가격 통제 효과가 어떻게 영향을 발휘했는지를 볼 수가 있는 겁니다. 아주 귀한 정보입니다. 1980년대, 1990년대에는 인턴 수련 일정에 응급실이 있었고 응급실 담당, 응급실 온 환자들을 분류하는 담당은 인턴이 맡았습니다. 해당과 당직 전공의 노티파이를 하게 되면 응급실에 와서 해당 환자 진로 및 진단을 했고 잘 운영됐습니다. 이런 무슨 이야기인가 하니까 1980년대, 1990년대는 응급의학과가 가동이 안 됐습니다. 인턴만 가지고 잘 돌아간 겁니다. 무슨 이야기입니까? 1980년대와 1990년대는 대한민국 의료체계에서 배후 진료가가 탄탄했다는 겁니다. 이 정보를 주신 분에게 굉장히 고맙게 생각하는데 그냥 경험을 이야기했지만 저는 그 경험을 전체를 다 묶을 수가 있는 겁니다. 그 이후에 계속해서 배후 진료가가 특히 필수 의료가가 숙가로 인해 가지고 계속해서 이런 역주행을 해온 겁니다. 여기 보시면 의사 미래를 걱정하는 것은 일반인이 연예인 부동산 걱정하는 것과 같습니다. 그 세상은 자기가 알고 있는 부분밖에 볼 수가 없으니까 내보고 이런 이야기하지 말라는 겁니다. 학원가, 예비의사, 득실글. 그러나 이분은 그냥 밥불이만 생각하지만 저는 훈련을 받았으니까 밥불이 외에 추가적으로 나라 문제를 걱정하게 되는 거지. 그러니까 사람은 다 자기 중심으로 사는 겁니다. 누군가는 또 나라 일을 걱정하는 사람이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간단하게 이야기하기만 젊은 어머니들에게 아이들을 의사 만들기 위해서 그렇게 목맬 필요가 없다는 겁니다. 왜? 앞이 안 보이기 때문에. 앞이 안 보이는 겁니다. 제 아이가 빅파이버 전임입니다. 신경외과를 담당하고 있는데 그런데 뇌에서 이상 있는 환자를 4시간 동안 수술했는데 수술비용을 책정하려고 보니까 7,900만 원이 나왔는데 내가 잘못 봤나 싶어서 10번을 확인했대요. 이제 너무 많이 나왔으니까 그걸 신청하기가 힘든 거죠. 79만 원을 잘못 본 건가 해서 식은 땀이 쫙 났다고 합니다. 누가 필수 의료과를 하겠습니까? 빅파이버의 전임이 정도가 될 정도면 어마어마하게 뛰어난 사람이겠죠. 교수들은 전부 다 의료소송 몇 개씩이 다 걸려있습니다. 1년 내내 경찰에 왔다 갔다 하는 교수도 있습니다. 이게 나라입니까? 기가 찹니다. 안 하는 거죠. 이렇게 할 수가 없는 겁니다. 안녕하십니까. 공병호입니다. 그동안 공병호TV는 선거 공정성 회복과 자유민주주의 체제의 보존과 발전을 위해 노력해봤습니다. 이런 노력들이 지속될 수 있도록 공병호TV의 전기 후원 프로그램이자 멤버십 프로그램을 소개해드립니다. 뜻 있는 분들의 관심과 동참을 부탁드립니다. 선거 공정성 회복을 위한 노력을 지지하시고 훌륭한 나라 만들기에 동참하시는 시청자분들이시라면 구독 버튼 바로 옆에 있는 가입 버튼을 통해서 정기 후원 프로그램에 가입할 수 있습니다. 가입 버튼을 누르시면 공병호TV의 후원자가 되시게 됩니다. 여러분의 후원이 선거 공정성 회복을 위한 노력에 힘을 더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자유민주주의 체제의 수호를 그리고 발전을 통해 여러분과 후손들의 삶의 빛과 소금이 될 것입니다. 특히 그동안 공병호TV는 선거 공정성 회복을 위한 노력 과정에서 채널 성장에 제약이 가해지는 불이익을 감수해왔고 지금도 그런 불이익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무나 중대한 문제이기 때문에 공병호TV의 노력은 계속될 것입니다. 여러분의 깊은 관심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